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네요. 집에 벙커 만들어주세요. 하루 주문 1000건 뜻밖의 이 나라.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동일에서 개인 벙커 주문량이 2년 전에 비 3배나 늘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마크 저거버그 페이스북 창입자 할리우드 스타인 킴 카다시안 등 극소수 부자들이나 관심 갖는 사치품으로 여겼던 벙커, 패닝룸, 건물 가옥 내 안전실이 독일 준상층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독일의 벙커 열풍을 조명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독일 베를린의 벙커 제조업체 BSST는 벙커를 사겠다는 전화를 하루에 약 1000건 정도 받은 적도 있다고 2014년에 설립돼 직원이 100명을 둔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당시만 해도 독일 내에서 개인용 벙커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건씩도 온다는 거예요. 설립자인 마리오 PA 때는 이코노미스트에서 더 많은 독일인이 전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것을 염려하면서 우크라이나 전 이후 개인 벙커 주문이 평소에 3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엔 부유층이나 찾던 벙커를 이제는 평범한 준상증 과정에도 찾고 있다며 수영장이나 차고를 만드는 대신에 벙커를 만드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영장이나 차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벙커가 났지. BSSD의 벙커 중 가장 작은 건 면적 9.6제곱미터 화장실 포함한 가격이 7만 9천 유로, 약 1억 1,800만 원. 그 벙커 속에는 화장실까지 포함돼 있나봐요. 이러지만 물량이 동의날 정도라는 거예요. 특수 소재로 된 대형 벙커 중에는 침실, 거실, 주방을 갖춘 경우도 있다. 벙커보다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패닉 룸은 최저가가 1만 5천 유로, 약 2,200만 원인데 이 역시 수요가 많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숨어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공벙커 다 지으려면 25년. 모든 국민들의 벙커를 다 지으려면 25년 걸리는데 개인들이 자기가 다 각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독일에서 벙커 구매품이 푼 건 냉전 이후 정부가 공공벙커 관리에 소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독일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협회장인 앙드레 베르기에게는 공영방송은 DW에서 독일에 더 많은 벙커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냉전 당시 건설된 공공대피소 2,000개 중 현재 남아있는 건 600개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독일 공공벙커가 수용 가능한 인원은 48만 명 수준이다. 다른 유로국가인 스위스와 핀란드 정부는 공공벙커로 각각 880만 명과 55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을 거의 보호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 국민이 8,400만 명을 보호하려면 21만 개 이상의 대형 벙커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21만 개를 다 지으려는 건설에서 25년이 걸리고 1,400억 유로 약 2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앞서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점 발발 후인 2022년도 4월 유사시 대피장소로 쓰일 벙커를 보강하고 비상용 비축립품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 디벨트는 독일 정부가 공공벙커 보강을 검토 중이며 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실 등을 대피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 장비, 보호품, 의약품 등 비상시 비축물품도 늘린다고 했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손을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전을 담보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벙커 수요가 늘면서 BSST는 본사 외에도 지사를 두기 위한 체비에 나섰다. 독일에선 저먼, 쉘터, 센트럴 등 벙커 민간 기업도 생기고 있다. 이 밖의 모듈 주택을 건설하는 델타 모듈은 모듈 주택과 벙커를 같이 판매하겠다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인들은 자신만의 안전한 은신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자기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안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독일의 벙커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지구촌은 종말론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며 언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자신과 가족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도 집에 가까운 곳에 안전한 방공호를 만들어서 굴을 파서 구속에 캐노르된 식료품을 저장하는 미국 부부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전 인구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다 어떤 피부로 느끼죠. 이게 지구가 지금 종말론적으로 종말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우리 한국도 언제 전쟁터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들보다도 더 급작스럽게 될 수가 있죠. 수영장이나 차고보다는 지하 벙커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남북을 대치하고 38선을 벽에 두고 있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높고 크게 좋게 호화판으로 짓는 게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 표정물이 돼서 다 공격당합니다. 참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 좋은 기사네요. 저거 버그 사던 벙커 동일 중산층도 사드린다. 유럽 덮힌 공포 덮친 공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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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